또 발라당 또 발라당 아휴 내내가 오늘은 좀 노네 저거서 내 손만 공격을 해 내내 손만 아휴 쇼를 한다 쇼를 해 오늘도 바뻤네요 유튜브에서 방송 세이클럽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걸어서 2시에서 3시까지 방송하고 3시 반에 인더건에서 세비싸 연예인 봉사단이 공연을 해서 거기 가서 좀 찍어오냐고 갔는데 화질이 너무 안좋아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갔다가 또 팔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팔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림프절이 있는데니까 내일 초음파 한번 해보자고 초음파 예약 해놓고 왔어요 한군데 아프면 또 다른군데 삐걱거리고 이제 늙어가는구나 싶으네 오자마자 이제 우리 애기들 옥상에 또 와서 바람 쐬어주고 간식을 저거를 안 먹었던 사료를 사료를 이제 하나씩 더 매겨줘야 돼 내려가서 우리 내내 죽겠다 내내 가자 내려가자 이제 쌤이 엄마 안아 이리와 엄마 안아 쌤이 쌤이 엄마 안아 쌤이 엄마 cheesy 그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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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잘라가지고 섞어줬어 닭고기가 국물도 진하고 그래서 그런가 물렸나 안먹네 아휴 이렇게 고급이야 예 한안왜 안 먹지 어구 네네 잘먹는다 찜찜 거기서 뭐해? 얼른 내려와 얼른 맘마 먹어 엄마 맛있는 거랑 같이 했어 얼른 다 안 먹었네 여기 약은 마저 먹었네 여기 약 섞었는데 이리와 네네야 엄마 먹여줄게 조금만 더 먹자 자 맛이 없는 거야? 약 냄새나? 약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자 치즈 치즈 치즈만 싹 골라먹네 안 깠지 우리 네네 언니가 또 들어왔다가 간식 주고 갔나? 텔레비 엄마가 안 켜 놓고 갔는데 자 치즈 치즈 자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치즈 치즈 자 치즈 맛 봤으니까 얼른 먹어 자 옳지 또 골라먹으려고 그래 골라먹으려고 어? 냄새를 그렇게 맡아 그냥 더블더블 먹지 아우 잘 먹네 emer Huh… 치즈만 빨아먹고 그냥 알맹이는 또 핥국 뱉어내는 거야 지금 어 이 얄미운 잼 퍽퍽 먹어 퍽퍽 야 야 하나 먹어 왜 또 요즘은 어제부터 안 먹지 우리 하나가 이제 안 먹으면 엄마가 진짜로 안 줄 거야 엄마가 맛있는 거 진짜로 안 줘 진짜 오늘부터 짤짤 굶겨 놓을 거야 먹으면 관둬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엄마 오늘 간식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빠 와도 주지 말라 그럴 거야 알았지 한나 한나 알았어 몰랐어 왜 안 먹어 또 우리 먹순이가 엄마야 오다 둘 테니까 이따 먹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